취소금과 무효확인 소송의 병합에 관한 내용이네요 앞에서 이송병에 관한 10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병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만 내도 됩니다 이건 선택형 대비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십니다 주의적 청구 기각을 대비해서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취소금과 무효확인 소송은 예비적 병합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립 가능하지가 않아요 처분이 위법성 정도와 취소사유면서 무효확인 무효사유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양립 가능하지 않을 때는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을 주의적 청구로 해서 취소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역은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취소소송을 주의적 청구로 하면 취소사유가 아니라면 무효확인이라도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만 기억한다 잠시 후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